يف쥬ści 쥬쥬 쥬쥬 한번에 los 지금 이제 글램피넌 교과교에 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맨날 호그와트 갈 때 그 기차가 여기 고가다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러봤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여기는 글램코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수가 있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빙하로 만들어진 U자 협곡이랍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제 저녁 식사를 다 하고 여기 메리오트 호텔 앞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맥주도 세 잔이나 마시고 해서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산책을 나와버렸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지? 해리포터 글램피념 국가교도 가고 글랭코도 가고 그리고 지금 글래스고 공항 앞에 왔는데요.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이제 더블린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더블린에서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